하아이큐!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차 지었습니다. 오늘 영상 게임툰즈님의 도어즈 영상인데요. 도어즈 50층으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제프의 상점에 대한 비밀이 오늘 밝혀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꿀잼 매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시작하자마자 누군가가 피규어에게 쫄끼고 있어요. 피규어방에서. 자자자 비밀번호 딱딱 풀어서. 오케이 탈출! 예스! 피규어다! 눈앞에! 잡히면 죽음에. 와! 빠른거 벗어. 야, 겨우 탈출했는데? 어라? 여기는? 엘걸블리노! 그리고. 제프. 그렇습니다. 제프의 상점이에요. 아무 말 없죠. 아, 러쉬가 온대. 빨리 숨어야지. 불 깜빡이면은. 오. 오! 여기 당분객이 되게 많지 않았나 봐. 여기. 여기 당분객이 되게 많지 않았나 봐. 여기 당분객이 되게 많지는 않았나 봐. 근데 잠시만. 어디 버브야? 버브! 버브! 저 얘기해! 버브! 버블드! 버브! 베브! 그냥 퐁을 줄어. 없어 발짝파톤 눌렀나본데 밥에 대한 모욕은 못참는다는 그 앨범을 이넘어 우리의 다른 몬스터들은 이곳에 있어야지 오 제프의 인간 시절 모습이네요 그렇게 해서 제프는 괴물이 되었고 와 화가 잔뜩 났다 fini ום 지나가는 이제 방문객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없애버린거지 하지만 만족기에 전혀 된 상황인거야 에골블리노의 인간 시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주차요원이었대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호텔에 잔고로 막 털어간 거야 얘가 결국에는 금고에까지 손을 내버린 거지 그러면 그 자체 그 자체입니다 그 이제 호텔 매니저한테 걸려버린 거야 이거 결국에는 이제 경찰에 넘겨버렸는데 근데 호텔 매니저는 이제 그걸로 이제 용서가 안 됐나 봐 악마의 의식을 통해 엘골블리노로 악마로 만들어봐 홀 그래서 더욱더 돈만을 탐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돈만을 탐하게 되고 어... 지나가는 사람들은 막 돈 털어가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프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털어도 털어도 이제 만족이 안 된 거예요 예 애골블리던데 사면이 끝이 없죠 기프트샵을 운영하던 밥 힘도 좀 받고 해가지고 어 이제 그 여자친구한테 이제 프로포즈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야 야야야 그걸로 돈댄다고? 진짜 악마다 저거는 저 돈을 건드면 안되지 그래 결혼자가 그러면 이제 알뜰살뜰하게 모아온 밥이에요 제프한테 쫓기고 어어어 오 도와주는데 에고블린이가 폭주한 상태에 제프를 고블린이 막아주나봐요 어? 어어어 아 옥수고 걸렸어 어어어 제프 진정해 이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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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다 끝났을 때 도와주! 도와주! 아 괴물인데도 자신을 지켜준 에고블린이를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밥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돈을 이제 가져가라고 합니다 아 제프 이제 정신이 들었나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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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아 아 악마는 사실 얜데 저 매니저 허플 매니저 아 저 팀은 이제 밥에 유산이군요 아 근데 괴물이 운영하는 그 선점이라 이제 방문회들 뭐 난리 나죠 어 근데 죽었는데 뭔가 밥에 목소리를 빌린다고 하고 어 밥? 밥 살아있었어? 어? 기적이다 나름 신호를 보내주네요 오케이 그런 사연을 들은 이제 방문회들은 팁을 놓고 갑니다 아 제프의 상점에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